산청 엑스포가 45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기대 이상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관광과 전통의학, 힐링이 용합된 새로운 개념의 엑스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학 엑스포가 지난 20일, 45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전통의학 발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남기며 단순히 놀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 학습과 교훈, 힐링 모두가 가능한 신기념의 엑스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역사적인 축제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목표 관람객인 170만을 넘어 21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사상 최초로 10억 원의 흑자를 남겨 주목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이 800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낮춰졌지만 목표 관람객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해 대성공을 거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친 파급 효과도 5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 개최된 학술 행사는 동양의학 학술대회 등 총 14개에 이르며 산청 세계약선요리 경연대회까지 개최해 세계적인 엑스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수립 단계에서 관람객 참여에 가장 중점을 둬 기조격 체험과 50여 개의 다양한 의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관람객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동의보관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산청 세계전통의학 엑스포는 행사 기간 내내 전통의학과 지리산 힐링이 어우러지며 새로운 개념의 엑스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상캐스터